거짓말이야 있다고 전화해 놓고 왜 아직 확짝해 있니 수리 좋더냐 겨자가 좋더냐 아니면 내가 싫더냐 순점을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이제는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못 믿을 나쁜 남자야 거짓말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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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빨간 거짓말이야 집에 있다고 문자 해놓고 왜 아직 가까이 있는지 손이 좋다보냐 여자가 좋다냐 아니면 내가 싫더냐 순정을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이제는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못 믿을 나쁜 남자야 이제는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못 믿을 나쁜 남자야 못 믿을 나쁜 남자야 못 믿을 나쁜 남자야 더 이상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감사합니다.